우리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 만드시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풍요의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정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인간이 짓고 난 결과 어떻게 되세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단과 하하가 에덴에 있었을 때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 뵙고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에덴에 쫓겨나와서부터 하나님 다시 얼굴을 만나는 길이 죄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은 피 흘려서 하나님의 제사들에서 용서의 피를 알았고 가인은 농산물로 자기 수고 노력 이걸로 해서 안 받았어요 윤리도덕 철학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죠 십자가 피 없이 그래서 이제 에베가 상달 안 된 가인은 더 악해져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에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가 상달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가인은 더 악기에 속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베 구약의 제사가 에베로 지금 표현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의해서 저들이 다 물로 신반받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배에서 방조에 나온 즉시 저들이 뭘 했어요? 제사들였어요 아니 정결한 짐승 일곱상 이게 그것을 아까운데 그걸 그 중에서도 아니 많이 번성하고 낳고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아니 방지 나오자마자 그 일곱상 그 중에서 그걸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뭘 의미인가 인간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바로왕이 절대 안 보냅니다 근데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에베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로막는 바로왕이 여기까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만약에 애국을 망하게 해서도 겪고 건져내가지고 뭐래요? 주류기 마지막 보면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얘기에 나온 것은 만드는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내 얘기의 내용이 돼요 내용이 그런데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준다는 것을 제가 성경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강림한 사건이 추레우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림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시내에서 연기가 좌워갑니다 임제의 영광이죠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온기 까마 연기가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막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막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고 그때 여왁계 신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는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메 여왁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왁계에 와서 보러가다가 많이 죽을까 노라 자 어느 때냐면 아직 신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모세와 만남인데 백성들이 호기심에 올라오면 즉사에 죽는다는 거예요 모독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24장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 20장부터 23장까지는 원약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24장에서는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서의 토장을 찍은 다음에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피 흘린 제사예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게 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여왁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언약서를 준행하리다 할 때 서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토장 찍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로 세우고 납니다 그 다음에 24장 9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 예배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나코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르 70인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니 올라오지 말아야 했는데 올라가서 봤어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그 발 아래 영광의 임재가 보이는데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선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그냥 올라오지 말아야 했는데 종기한 자래요 왜? 언약서를 받고 피지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안 죽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놀라운 최고의 영광선 에베가 먹고 마시고 뛰고 행복한 순간이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9장하고 24장 그 사이에 언약서를 받고 서로 도장을 찍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피 흘린 제사들인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에베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 뵙는 시간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신령과 에베를 드리면 하나님 얼굴 뵙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에베가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영으로 신령으로 그 말은 영으로 드리는 에베를 말해요 영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형식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만남해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가 형식의식화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2사 1장 보니까 하늘이여 드리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소연을 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냐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세상에 내 새끼 하나 키웠더니 그 새끼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가슴 타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늘이여 드리라 땅이여 귀를 좀 기울이라 하나님이 막 호소를 해 뭐 예호와께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여갖고 자라게 하였거늘 손은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귀를 입고 알건만은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 범죄한 나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예배의 실패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죠 1장 1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위가뇨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많이 짐승 태워드리면서 그 기름 냄새에 좋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랑과 정성과 제 용서의 감사 감경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리에 성전문 닫아보셨겠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당만 바꿔 내게 왔다고 오늘 우리 예배가 지금도 정말 하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억지로 그저 천군 가야 쓰겠고 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또 안 오고 또 와서 성가시키 가다 갈 것이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나오면 그 예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마당만 바꾸는 그런 예배에 칼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춤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르겠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춤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춤추는 순간에 춤에 빠져서 행복해야 된대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아 오늘 그 말씀이 그런 뜻이네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고 해야 되는데 만일에 시간을 재고 있다면 마치 관람한 거죠 예배가 아니죠 만남이 아니죠 예배는 영적 예배는 하나의 만남인데 정말 하나의 정 만났으면 행복해야죠 만남을 회개하게 됐고 만남을 하나 사랑하게 됐고 만남을 하나의 힘이 오게 되고 만나는 눈이 띄어지는 예배에 이 예배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못 드리면 신앙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그냥 껍데기만 있고 내 심령 속은 공고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뭔가 허전하니 뭔가 안 잡혀요 마음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왜 그럴까? 형식의식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 예배가 많이 라우디아에게 차지답고 어둡지 않고 토해버린다 이런 예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해 왜 그럴까? 요즘 이 텔레비전이나 SNS는 온통 소비자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교회인이 소비자가 왕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높일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뵙는 시간이 되고 경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예배를 그냥 나의 원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맞는 대로 즐겨야 될까요? 아니죠 원통 내 모든 걸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에 뭘 얻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뭐가인데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분의 만화의 왕만주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랄까요? 그분의 얼굴 뵙는 시간에 감격이 없어요 신부가 신랑 만났는데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들어왔는데 그 즐거움 몰라요? 네? 아직 내가 형식화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우는 오늘 복음성이 그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나 그래서 피의, 죄, 용서는 좋지만 그 다음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이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정말 조심스럽고 하나 옆에 내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망성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그냥 내가 말씀하셨으면 살지 못한 것이 죄송해서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적한 설교는 싫어하고 여러분 기쁨을 주는 설교,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예배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한가 죄, 용서의 감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가 중요한데 제가 참회 시간을 드리잖아요 참회 기도 예배 시간에 죄, 용서 가운데 다시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건데 탕자가 물론 처음에 회개할 때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만이 아니고 오늘도 매일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까락지를 껴주고 송아이를 잡아주고 그리고 잔치하고 그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신 그 예배가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라 할 때 영과 진리는 영어로 보면 인 스피리트, 인 안에 들어와서 또 인 트루스 결국 그 안에 들어와서 형식, 의식을 가지지 말하는 거예요 미가에서 보면 뭐란가 그 당시 천천의 수양, 만물의 강수로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구하신 제사는 정일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일행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수양도 드려야 되지만 너희 삶이 예배가 되라 너희 삶이 공일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겸수하는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도 되는데 우리 삶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일 로마서 11장에 너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산재물로 죽은 재물 살아있는데 날마다 죽느라 해요 산재물로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재물이 뭘까 이거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냐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한 순간 사실은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때로는 남편이 나에게 비파하고 나를 이해 못하고 당신이 밤낮 교회에 다니는 곳에서 나온 곳이 뭐 있어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어요 남편이 겨우 하나님 못 만나서 주일 낮에 겨우 한번 따라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는 판단이 되겠지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아 내 남편 은혜가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저러구나 하고 내가 산재물이 된 것이 어떤 삶을 살까 남편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 좀 하시라고요 믿음이 아직 그 정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11조하고 헝금한 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내가 죽으라고 버려다 주니까 하나님 복 줬다고 하면 11조에 복 받았다고 하면 남편은 성질나버려요 내가 했어서 했는데 막 화가 날 거예요 왜 믿음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눈을 맞춰서 한번 산다고 할 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하고 남편의 고마 말고 기뻐와 감사하면서 뭔 말하면 그래 그래 당신 말이 올라 그래 얼마나 힘들까 또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아내가 막 잔소리하거든요 남자들 잔소리해서 듣기 싫어요 근데 그거 좀 들어만 주면 쓸 건데 안 들어주고 입이 딱 마고 시끄러워 남들에 그러면 이제 말 모으던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지냐고 그거 그러면 속아래하고 얼마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좀 들어만 줘도 고맙지 않아요 부부간에 그래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 그래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주는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비유를 맞춰준 순간 무엇이 이루어져요? 내가 중요하게 죽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잘 먹는 것도 없는데 그래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생하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부부간에서 살아가면서 섬기는 그 따스한 말 한마디 그 순간에 그 응어린 것이 풀어지게 되고 그 눌린 것이 해결되고 그 무거운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내가 미랄에 대해 죽어진 순간 그 순간이 내가 하나 빼 산 재물 제사의 에베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 좀 드리면 은혜받고 네가 그대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녁에 수학 공식 가르쳐주고 이렇다고 영예 생명주의면 여러분 그거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근데요 사실은요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한 것이 그저 싸우고 다툰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요 대접받고자 네가 먼저 대접해봐 가정에서도 이거 율법에서는 강력해요 내가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어요 기독교 복음은 주님이 알없이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아음알없이 그 피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 위해서 죽으니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인생을 준비해 바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준 것 때문에 진정한 능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내가 섬기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뭔가 산 재물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정말 죄 용서받고 새 인생 살았으니 주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 사는 그 삶 그것이 사실은 산 재물인데 이게 진정 주님의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지 아이고 형제 원망들만 잘 애물 갖고 오지 말고 화해 오라 하겠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임재 받는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말씀인데 그게 에스교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에스교에서 36자 보니까 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말씀이 물이에요 성령도 되고 뿌렸습니다 지금 말씀 뿌리고 있어요 너희로 전결 깨끗하게 이거 회개 깨끗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두 우상으로 너희를 전결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이 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고 새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의 마음을 그러면 마음이 이제 바꿔져요 주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죽고시고 마음이 단단한 이게요 새의 물이 들어오면 부드러워져요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라는가 자 윤리를 행하게 하려니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려니 여러분 말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이 돼요 근데 성령이 오면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같이 동의하면 윤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자 저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주일 날은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게 꼭 한번 왔다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예배 시간 하나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는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근데 말씀이 영어로 레마로 가야 될 건데 윤리도덕 철학 지식 얘기해 봐야 저는 가능한 한 세상 돌아가는 거 신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다 아는 거 여기서 쓰리 같은 얘기 그거 문제적인 거 해답을 줘야 돼 예수가 생명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 저한테 그래요 너는 내가 준 말 말하라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한 번 하나님이 한국교회 극장이다 지금 극장이다 인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해 복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 피해 복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고 저는 예의를 쓸 것이고 근데 이 신령과 같은 예배들이면 성의의 부려우면 진짜 최고의 예배가 되겠죠 레이 구장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습니다 그 축복하니까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성의의 불이 떨어져다 옆에 나와 재단에 번제물에 기름을 사니 온 백성이 와 막 놀라버리죠 이 성령의 불이 오는 예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세 아론이 저도 대성 얼마나 좋을까 영예의 사람 자기가 성의의 불이시여 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가 상달되려면 여러분 십령 속에 은혜가 임하고 십령에 통해하는데 그 해답이 2사 66장에 남아있어요 자 하나님의 가난하여 천국이 가난하여 그 다음에 십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떠나가서는 거룩한 그 빛 가운데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들춰내고 떠는 거예요 떠는 거 떠는 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보여요 전기불 안에서는 먼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틈으로 쉭 햇살에 들어오면 방에 먼지가 부흥 어 먼지 속에 살구나 어차피 먼지 있었는데 얘 안 보입니까 햇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 말씀을 듣고 안 뜰까 아 내가 배로 죄 없어요 괜찮아 성령의 빛이 정말 내만다면 아이고 더럽네 추하고 아이고 악한 자네 이사회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더다고 배들은 주인 만나고 나서 그만 고기집 꺼나니까 주여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으로 쓰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속물인간이라고 딱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직함을 들어간 사람들은 떨어야 되거든요 다니엘도 무릎을 딱 꿇고 벌벌 떨었거든요 자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더라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는 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설령을 써요 저는 기도 시간에 이 검을 수둘 수둘 가는 거 막 알아야 돼요 날이 서갖고 여러분 이 말씀이 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신명을 쪼개고 각이 떠서 산 재물이 그곳에 성령의 불이 뜨릴 줄 믿습니다 수술하시라고요 이 시간 이 말씀이 나무 얘기가 아니고 지시고 듣지 말고 제가 지금 수술하에서 수술을 칼로 자르고 끊고 버리고 세속적인 거 단자를 내고 새로워진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느님 이 강대에 선포된 말씀을 사람으로 받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받으니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복이에요 이 말씀을 또 새로 만나고 새로 정립하고 깨닫고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저는 참 신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 영의 병 이게 내가 아 내가 이제 이 일은 안 오겠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말씀에 자기가 새로워졌던 것이 깨달은 것이 있었겠죠 오늘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아무리 은사능력이라도요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목표의 방향이 바꿔져야지요 피 주고 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신부답게 살아야지요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착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왜 지금 기복신앙이 문제인가 아 예배를 잘 들이면 점수 따가지고 이 사업의 형통격은 내 사업의 목적이라니까요 범사에 잘 된 것이 영원히 잘 된 게 뭔데 그러면 예배도 수단이 되고 하나님도 수단이 되고 너희 인생 목적 챙기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이용해 먹냐 이 변질된 것들아 끝까지 나를 갖고 놀라 그래 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고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시간인데 거기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그 시간에 그 품속이 행복해야지요 예배 시간 자녀의 즐겁고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배되어 하나님 얼굴을 빌 수 있는 이 놀란 특권심에 감사합니다 감기의 기쁨이 있냐고요 형식화되고 타하성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왜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된다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군대수를 조사하다가 매를 맞아요 근데 올해 날 타자마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올해 날이 놀라고 왕이요 왕이요 왕이 자비기 온 것만 황송해갖고 이 소고 나무고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아니다 내가 상당 값을 줄이라 금 600세계 거금을 내놔요 공짜로 안 되겠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감사감격에 대해서 애물을 드립니까 아이고 11조 애너미 이거 한 달 생활비인데 그러면서 냅니까 하나님 안 받아요 마음이 감사감격 있냐고 물어봐요 십자가 피처용서 받고 지옥의 천국간 그 감사감격 여러분 있으시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씨 그 예배에 상당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이 떨어져고 솔로몬은 거기에 성전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가 하늘문이 열린 예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랄백 교회는 일곱 교회에서 가장 칭찬되는 교회 딱 하나였는데 게시록 3장 7 보니까 자 빌랄백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걸로 진실하사 다이씨가 하시니 열면 다이씨를 먹고 닫으면 열 사람 없니 이르시되 그 다음에 보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하늘문이 열려있대요 그 교회가 여러분 야곱이 꿈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 하늘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대감으로 해서 이 예배가 상달되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감사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뵙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남아서 준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가 설교 끝나고 꼭 찬양하면서 기도시키잖아요 그 시간 뭔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결단고 끊고 새로워지고 이제 내가 산 재물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바꿔줬습니다 하고 그 기도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해요 세신자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먼 웅성웅성 기도도 못하는데 제 욕심만 10분 20분 통성기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못해요 수준에 맞춘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꼭 그 순서를 갖는 이유가 예배가 상달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로워져서 여기에 하루간 이 세탁소 안에서 깨끗해지고 빨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에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같이 Kenya 또 우리의 성공심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cockpit Lim Core 손 손 brute 이것도 sewn